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 말도 없네 저기요 외로워요 저희 둘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진짜 아무도 마이크 안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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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에 먼지 호그 상대 파라 나오면 눈쟁이님이 충격질의로 딱 한대 딱 때려놓고 내가 화환상태로 맞추면 그냥 허헣헣헣 흐헣헣 흠 클린 하겠죠 일단 한거 같은데 일단 해보죠 자리야 디바 라인 라인 더 걸렸고 매크리 오른쪽 스크리 보러 갈게요 오케이 저거 보러 가요 전면 내가 계속 밤벨 피고 있을게요 근데 아직은 아니고 같이 하나 둘 셋 폈어요 오케이 밤벨 잠깐 내릴게요 기반인 툴 생소 매크리 다운 아나 개피 자리야 실기 다 빠졌어요 오케이 다시 밤벨 필게요 근데 애들이 별로 없는데 잠깐 내릴게요 오케이 피할게요 자리야 자개실드 빠졌고요 하영가단 날릴게요 오케이 날렸어요 하하하하 내릴게요 아 이거 왜 안 터져 터트렸는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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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더 걸렸고 나머지 오른쪽 나머지 오른쪽 오케이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매크리 뽕 매크리 뽕 조심 쐈어요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아나 매크리 오른쪽 아나부터 무조건 라인공 온이에요 님들 버티기만 해 버티기만 애들 들어오면 제가 쓸게요 정면에 안 와 정면에 안 와 자리야 더 끌렸어요 자리야 더 끌렸어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뺏으면 되겠네 한 번 뺏으면 되겠네 다음번 기다렸다 가죠 라인님 기다렸다가요 파이어 있어요 파이어 86% 오케이 한 대만 아 두 대만 맞추면 돼요 아 한 대만 맞추면 되겠다 오른쪽에 아나 혼자 있는 님들 잠깐 오른쪽으로 가봐요 오케이 궁 찼어요 오른쪽에 매크리 따로 있어요 아나랑 같이 있다 와라 뒤에 디바 뒤에 디바 하물 거점 디바 하나님 하나님 조심 라이소 라인공 잘 돌아갔다 디바 디바 잡아요 디바 이거 아껴먹자 빨리 있다 이거 아껴먹자 봐봐야겠다 응 라인 라인 거점 어 잠깐 내 쪽으로 밀어주고 루시우 더 아 그거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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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빠졌어 나노뽕 이번에 라인한테 줘도 돼요 라인줄게요 라인줄게요 오케이 슬슬 앞으로 갑시다 하나 둘 셋 고고고고 라이더한테 꼭 주세요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어 뭐야 송하나 평타 맞았어 뭐에요 이게 뾰별별나 뾰별기 맞았어 와 진짜 완전 개포로 맞았어 아직 안섰어 안섰어 다리야 다리야 아나컷 아나컷 다리야 다리야 뒤에 다리야 반비 오른쪽 맥크리 다리야 배지 잘 아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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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케어 종료 고쳐 뺏었다 아나컷 안된다 이놈아 모둔다 이놈아 아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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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나컷 오케이 라인아르트 킬금 임무기어 처치금 임무기어 시간급 상급 아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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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cu 아나 둘 한탄 짝 다 먹고 시작하면 좀 짜증나겠는데 괜찮아요 쉬프트 아끼고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파양과 탄당할게요 조심해요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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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 떠있어요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안 돼 깼어요 왜 이거? 한 대 100 안 돼 아나 개피 아나 다운 저희 정클레도 없고 우리 라인님 케어 라인님 케어 라인님 개피 나 살았어 파라 거점 쪽에 있어요 파라 거점 쪽에 2층 라인필 라인 평타 한 대 평타 두 대 평타 두 대 저 찍힌 하나 오케이 아 바꿔야겠는데 총 하나 필 총 하나 딱 필 한 대 먹었나? 저 바로 들어갈게요 조금만 버텨봐요 파라 꿀 나이스 가위바 가위바 루시오 송 하나 루시오 송 하나 아악 아 제발 나 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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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준비해도 될 것 같긴 왼쪽에 아나 혼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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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길인데 아나 혼자 하나 짤 파라 파라 정면 파라 정면 거점 오른쪽 거점 오른쪽 파라 하늘에서 정의가 디바 로봇 어 뭐야 왜 안짤려 디바 로봇 와나 그리고 암호 때문에 아 암호 때문에 5 깎인 것 때문에? 595가 들어가서 600이 안 깎였구만 극혐이야 파라 정면 마크 공원 요번에 라인봉 파라 아이 그 뭐지? 그 줘요 줘요 아나 펑 줘도 돼요 고 고 라인뽕 라인뽕 디바 로봇 빠졌고 뒤에 노릴게 아나 아나 프리이라고 있는거 이거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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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다운 파라 거점 왼쪽에 떠있구요 아나 아나 아오 상대 아나 없어요 파라 파라 왼쪽에 자리아 컷 아 아 이겼다 우리 아나님 이겼다 오케이 상대 라인공 있고요 상대 군빠진거 뭐있어요? 덤프 밖에 없죠 누구 자요? 안자네 상대 왼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잠시만요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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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거점 오른쪽 거점 오른쪽 파라도 으악 제발 와 왜 죽었어 왜 죽었어 계속 막아다니라 하지 아냐 혈차 혈차네 상대 라인 던졌어 와 저게 왜 망치 막았어 저기 두명 없어요 저거 상대 궁 뺀다 생각하고 저희 쓰지마요 쓰지마요 뺐다 그냥 한타 뺐다 가죠 한타 뺐다 가죠 왼쪽으로 꼭 아니다 이거 전면 가는게 나오려나 정면 가는게 나음 정면 가서 거점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게 좋 오케이 오케이 투투투 공고doors기가 준비 됐어 아직 아니에요 계속 아니에요 오케이 어 뭐야 파라 머리위에 있어요 가자 가요 가요.. 가요 와 자리실드 왜 안벗고있냐 이거 뒤로 빼요 뒤로 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파라 미쳤어. 무슨 역에 떠다니고 있어. 제 자리 할게요. 라인 줘도 돼요. 라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바로 갑시다. 하나, 둘, 셋, 이속혜요. 고고고고고! 자리야, 2층. 매크리 나왔어요, 상대 파라 빼고. 매크리 2층. 라인 다운. 상대 매크리에요, 파라 아니고.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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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우리 라인 타고 있어요. 거점하네, 루슈. 아이고! 아, 여기 방벽. 여기 힘들 것 같음. 뺏다 가야 돼, 뺏다 가야 돼. 뺏다 가줘, 뺏다 가줘, 뺏다 가줘. 아직 65%라서, 뺏다 가면 됨. 전면 고, 전면 고. 마지막이에요, 이거 거의. 마지막이라 봐야 돼. 상대 자리야 궁 돌았을 거 같아. 상대 자리야 궁 돌았을 거예요. 석양? 일단 한 더 기다렸다가. 이거 다음 자리야 궁 타이밍이거든요. 바로 들어가야 돼요, 거점으로 쪽으로.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게 좋음. 87, 88, 그냥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자리야 궁 각 된다. 왕치. 아아. 자리야 포커싱 너무 안 됐네, 궁감이. 궁 다 했어. 아아, 아깝다. 아, 이길 수 있었는데. 흐흠. 게임 시작! 파라 뺀 거 같은데, 이제? 그래도 그대로 가죠. 아잉? 바꿔볼까요? 이 맵 파라 나와도 그렇게 빡셈 맵은 아니라서. 어? 저거 오른쪽 나 뭐했냐? 흐흫 파가 뭐한거지? 팔아 패스 팔아 없어요 매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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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가볼게요 그냥 과감하게 들어갈게요 오케이 라인 다운 우리 라인도 다운 반병 싸움이 거점에 다리야 이거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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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피파야 나이스 매크리 짜야지 자 그럼 막 자리야인줄 알고 실드 주려고 했어 그래서 이 눌러가지고 바닥에 덧버렸어 으악! 다리야 거점 자리야 덧 걸렸어요 거점에 왼쪽에 루슈? 루슈 개피? 아 루슈 개피인데 오케이 나이스 하나님 이거 사대 파라있죠? 네네 네 파라 파라로 바꿔왔어요 근데 파라 바꿔도 괜찮아요 이 맵은 안배 깨졌어요 잠깐? 안 깨지 안 깨지 멈출 전공 쟤가 못피? 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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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들어와 있어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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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꿈 좀 유 호 호 호 호 호이 없었네 가슴이 무력받고 있어 아니 이거 다 눕혔는지 한번 죽어가죠 와 이거 아깝다 입구 막으러 오는데 왼쪽 거 왼쪽 왼쪽 자리야 실드 빠졌어요 오케이 망치 다 빠졌네 다 빠졌어 게임 덕이다 뒤로 빼요 라인덕 걸렸고요 어어어어 나 뒤진다 자리하게 피 뒤로 빼요 그냥 뒤로 춥 뒤로 춥 어 우리 호그 죽는다 상대구 다 빠졌어요 비트 비트 빼고 다 빠짐 잠깐 잠깐 내리고 다시 가죠 내리고 내리고 왼쪽으로 뛰어요 왼쪽 라인 다운 라인 다운 디바 뒤에 들어와 있어요 파라 전면 파라 전면 파라 컷 파라 컷 디바 뒤에 있어요 디바 뒤에 왼쪽 뒤에 왼쪽 뒤에 디바 거점 거점 디바 오케이 라인 공 있어요 다운 라인 공 있어요 전면에서 막을까? 아 근데 파라 돌 것 같은데 얘 뒤로 좀 빠져봐요 님들 안 돼 이거 파라 돌면은 우리 아 안 돼가지고 뒤로 좀 빠져요 거점 쪽에서 막아요 안 사먹고 있어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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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있어요 오케이 거점 갈 때 디바 님만 가요 오케이 비트 맞고 한 대 킬로 짤 가이리아 제거 볼게요 가이리아 컷 라인 방벽 거의 깨졌어요 방벽 깨짐 거점 하네 라인 어 팔아요 제발 좀 치지 마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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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하다 미쌰 몸을 막겨 으어억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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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와가 아나 눕혀가지고 애들 힐이 안들어갔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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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금방 그 맵은 팔에 있어도 할만한 맵이라서 왜냐면 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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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맵은 바꾸는게 좋죠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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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3 2 2 2 2 2 4 2 4 은 전면! 전면에서 한 명 자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요 사실 힐맨 사로 빠졌고 좀 이따 돌진 한 번 박아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우와! 파라 떴어! 파라 왼쪽! 오케이 애들 걷 좀 갔어요 파라 피는 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꽉! 꽉! 겉 좀 들어와요 애들 오케이! 총 하나 따와 우리 하나 싸움한다 나도 이제 늙어 상대 라인도 방금 깨지? 겐지! 파라 빼고 겐지? 아 뭐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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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도 방금 깨지? 라인 공올 써볼게요 이거 하나 어디갔어? 하나 왼쪽! 하나 왼쪽! 상대 하나 왼쪽! 아 뭐야? 우리 하나 어디야? 아 상대 겐지로 맞겼네 뒤로 빼봐요 하나 빨리 뒤져야겠다 죽여! 빨리 죽여! 이거 이거 돌지 말고 이따 전면에 있는 것부터 전개하면 돼요 이거 님들 이거 오른쪽에 아나 혼자 있는데 빨리 가죠 이수키고 오른쪽으로 고 하나 둘 셋 남편 개선 어! 겐지야 나 피 없다 자리야 자리야 자리 겐지 만사빠졌구요 겐지, 겐지야 하나 겐지, 겐지, 겐지 겐지야 어, 쏘리! 나이스! 디바 로봇 빠졌어요? 라인뽕 라인라인 라운드 라인라인 라운드 아, 진짜 드럽게 밀네 애들 총 하나 진짜 겐지가 드럽게 오래 버티네 아, 망추 잘 들어갔고 소리방병 거의 준비됐 여번에 나노솔저를 막아야되겠는데 상대 망치있어요 거점 겐지 나이스! 겐지다운 겐지다운 디바 디바 다리야 다리앗다운 라인 들어온다 어 어 소 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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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잘 뭐야! 라인 안누웠어! 겐지야! 진짜 나쁘게 날고 막 라인 안누워.. 아.. 진짜.. 한쪽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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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겐지! 뽕궁 빠졌어요 뽕궁 86% 90% 95% 루시우 따온 디바 로봇 빠졌고요 겐지 반피 겐지 반사 빠졌고요 송하라 개피 송하라 개피 나이 피가 없어! 나이스 라인 못들어오 나이스! 어 못들어오겠다! 어 못들어오겠다! 어 못들어오겠다! 나이스 수고하여 고생하셨어요 최고의 플레이 최고의 플레이 기분 나빠! 내가 3대 라인보다 잘했는디! 이게 뭐야! 멀망치켜! 라인이 밀려갔어! 하하 하윤바우테도 뻔이네! 하윤바우테도 뻔이네! 응응 피본 나빠! 어 눈쟁이 딜 잘 넣으셔 나이스 다 라인 방벽 때린 겁니다 하하 라인 방벽 때린다 자리아 방벽도 좀 때리셨다고 얘기 좀 했어요 자리아 방벽 그래도 딜량이 안돌아가니까 없는걸로 합시다